아이두젠 차박 텐트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육각 쉘터 디자인이 이번에는 초대형 사이즈의 리빙쉘 에어 텐트, 스타피쉬 에어 텐트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기존 에어 텐트의 공식을 벗어나 10가지가 넘는 캠핑 공간 연출을 보여주는 아이두젠의 첫 번째 리빙쉘 에어 텐트, 스타피쉬 에어 텐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타피쉬 에어 텐트는 지름 약 16cm의 견고한 에어 튜브로 제작된 안정적인 방사형 에어빔 구조와 중앙부의 에어 몰드 설계로 텐트의 하중을 골고루 안전하게 분산시켜주어 강풍, 눈, 비등, 갑작스러운 악천후에도 안전하고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설치 시에 에어 펌프를 사용하여 즉각적인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대형 사이즈의 에어 텐트를 남녀노소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너비 약 5m의 압도적인 웅장함과 고밀도 메쉬망의 풀스크린 윈도우로 느낄 수 있는 극강의 개방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캠핑 경험을 느껴볼 수 있게 해주며 마치 숲속의 별장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는 나만의 감성 캠핑을 꿈꾸던 분들에게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옥스포드 150데니안의 PU 2000mm의 야영가능 풀 방수 원단에 더해 블랙 피그먼트 코팅에 루프 플라이를 함께 설치할 경우 이중 방수와 자외선 차단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내부 공간을 제공해주는데요. 여기에 더해 와이드 윈드 스커트, 와이드 벤틀레이션 어닝, 루프 벤틀레이션 메쉬 창 등이 구성되어 있어 결로 현상 방지와 해충 차단에도 탁월합니다. 스타피쉬 에어텐트의 웅장한 크기는 단순히 큰 것을 넘어 디자인과 활용도 측면에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어느 계절에도 잘 어울리는 스톤베이지 컬러의 시각적 즐거움은 물론이고 출입구와 윈도우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생활존과 힐링존을 구분지은 3대3 하프 앤 하프 디자인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한편 스타피쉬 에어텐트는 캠퍼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텐트의 활용도를 넓혀줄 옵션들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2.5m급의 대형 알파룸을 추가할 수 있는 베스티블이 있습니다. 초대형 쉘터에 더해 베스티블을 추가 설치할 경우 약 5m, 6.8m의 대규모 캠핑 공간 연출이 가능한데요. 베스티블 전용 플라이와 베스티블 이너텐트를 통해 해당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텐트 메인 출입구에 전천후 도어 오픈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포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완성도에 더해 비가 올 시 출입문 오픈을 할 수 있어서 쾌적한 우중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각 윈도우의 TPU 우레탄 창을 연결하여 사계절 어떤 기상 상황에도 쾌적한 와이드 뷰를 만끽할 수 있으며 타포린 그라운드 시트를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좌식 생활 또한 가능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설치에 더해 압도적인 공간감과 개방감을 제공해주는 아이두젠의 첫 에어텐트 스타피쉬 에어텐트와 함께 가족 또는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